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60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84년생, 현대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해라. 61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라. 73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8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지금 당신의 필요한 것 안정이다. 62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해라. 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63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 하지 마라. 87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64년생, 동료와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89년생, 주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길하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66년생, 가족 중에 병원 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90년생, 주변에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려라. 후회한다. 67년생,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해라. 68년생, 능력받게 일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다. 80년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나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92년생, 이별수가 있고 유혹에 주의하여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으니 주의해라. 69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81년생, 내가 힘들 때 내 편은 가족뿐이다. 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라. 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94년생, 의심을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린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즐거운 하루이다. 71년생,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83년생, 분주하고 바쁜이 성공할 기운이 보인다. 95년생,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주의하라. 75년생, 스프 76년생, centres 81년생,eres